슬림의 진 휴롬 슬림의 진 휴롬이라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로즈골드의 세련된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휴롬은 진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과일만을 주스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함께 혼합해서 먹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한 음료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가족들이 정말 채소 안 좋아하고 안 먹는데요 유일하게 채소를 먹이는 방법이 휴롬이에요 얼마나 기틱한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